썰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서른 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30대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나도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 진짜 어른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든 어른들은 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되게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세상 어른들이 다 그러신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0년을 살아보니 진짜 제대로 나이를 헛먹은 사람을 다 만나보네요. 근데 그 어른 같지도 않은 인간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감히 고졸 주제에 누구한테 목소리를 높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디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할 일이지. 어디 토를 달아? 아줌마 내가 대학만 못 나왔지 아줌마보다 잘났어요. 아줌마 본인이 영어 잘하는 줄 알죠? 아줌마 영어 실력 완전 구려요. 어디 가서 영어 한다고 입도 뻥긋하지 마시라고요. 입 벌릴수록 아주 팔린 수준이니까. 예비 시모와 보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난 최악의 인간인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또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룰 수 있었네요. 직접 말하긴 부끄럽지만 제가 꽤 잘나가는 웹소설 작가예요. 출판된 작품도 많고 제 소설을 드라마랑 영화로 만든 작품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때부터 웹소설을 쓰기 시작해 이미 이쪽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요. 그게 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 소설 작가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미 작가로 입지를 다졌는데 굳이 대학에 가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에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좀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 반 항상 글로만 써오던 대학 생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은 마음 반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민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수업에 실망하면서 좀 방황도 했고요. 그러다 진지하게 고민을 끝내고 2학년이 되기 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깊게 고민해봤는데 나 대학 그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지연이 너 대학 생활 꼭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있는 거야? 혹시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엄마, 아빠도 알지? 근데 나도 벌써 1년이나 대학을 다녀봤잖아.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요. 지금 나한테 대학 공부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궁금했던 대학 생활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는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그래, 지연아. 네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학벌이 중요할 때가 분명히 올 거야. 이 세상에는 대학 졸업장 하나 없다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네가 상처받고 서로 올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빤 우리 딸이 그런 차별 같은 거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빠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학벌로 차별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날 맞추고 싶지 않아. 제 이야기 엄마, 아버지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두 분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두 분은 한참을 걱정하시고 갈등하셨지만 저는 결국 제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굳게 선 만큼 앞으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지지 덕에 저는 학교를 관두고 세계여행을 하기도 하며 제게 더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그만뒀으니 졸업장도 없고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는데요. 그래도 작가로 잘 풀리다 보니 학력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루가 모자라게 들어오는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을 작업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네요. 하지만 사람이 잘 되면 꼭 그럴 때 방해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이름을 사칭하거나 제가 쓴 작품들을 사칭하는 일이 점점 빈번히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한두 번 보이던 일들이 이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안되겠다 싶어 법적으로 조치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로펌을 찾아가 담당 변호사를 만나게 됐네요. 담당 변호사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제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맡게 된 김세훈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영광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광이에요, 변호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제가 영광이라고 말씀드린 게 실은 제가 작가님 소설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작가님 글 읽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그런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작품만 보시다가 실제로 만나 뵙고 놀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는 작가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사칭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전에 작가님 작품에 대한 저작권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주장하면 재판에서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담당 변호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제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매너 좋고 친절하셨고 무엇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라 제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주셨죠. 그게 고맙기도 하고 또 평소 제 소설을 좋아해 주셨다는 게 기억이 나서 재판 결과를 듣고 만년필을 선물했는데요. 만년필까지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처음으로 변호사님과 밥을 먹었어요. 아마 그때부터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가 아니라 남녀 사이의 감정을 갖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고 만남을 2년 정도 지속한 후에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직접 글도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잘 맞을 거라고 좋은 고부 사이가 될 거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두 분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잘 왔다고 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반가워요. 아가씨가 우리 세훈이가 반했다는 아가씨구나. 나 세훈이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세훈이 아빠예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감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참 반갑네요. 얼른 앉아요.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은 교양 있고 점자는 분들이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궁금했던 게 많으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그럼 지연 양 부모님께서는 다 살아계시죠? 무슨 일을 하시나? 네, 아빠는 약사시고 엄마는 선생님이세요. 제 대답을 듣고 어머님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음, 그럼 그건 합격이네. 늙어서 사위도 자식이랍시고 내 아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겠네. 예비 시모가 갑자기 그 말을 내뱉는데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의 표정도 저만큼 당황스러워 보였고 예비 시부께서 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네요. 이 사람도 참 뭘 첫 만남부터 호구조사를 해. 부모님 뭐 하시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딸, 자식 잘 키워서 우리 집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안 그러냐, 아들아? 당연하죠. 엄마는 참 별말씀을 다. 아휴, 부자가 둘 다 이렇다니까. 이런 걸 결혼 전에 다 알아보고 시작해야 나중에 탈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세훈이가 변호사인데 내 아들이란 급이 맞는 집안인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지연 양?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결혼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솔직한 게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학력에 대해 질문하시더군요. 이미 제 학력에 대해 알고 있는 남자친구는 본인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아까부터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학력이 아니라 절 좋아하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걸 물어보셔야지. 내가 너한테 물었어? 지연 양한테 물었잖아. 주책 없이 네가 왜 나서? 지연 양 내 질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니면 뭐 대답 못 할 거라도 있어요? 어머님은 집요하게 제 학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뭐 대학 중태인 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말씀 못 드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하질 못했어요. 대학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대학교 중태예요.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들고 있던 찻잔을 깨질 듯 내려놨어요. 잠깐! 대학 졸업을 못했다고? 그럼 지금 고졸이란 말이야? 대학 졸업장도 없다고?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사람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공부 잘했어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질 못했대. 대학 체질이 아니었나 봐요. 그럼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죠. 그리고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거잖아. 그거 대학 1년 다녔었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론은 대학 졸업장도 없다는 거잖아. 대학도 못 나온 애라니 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애니? 기본 영어 같은 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너 엄마 꿈이 며느리들이랑 자유롭게 프리토킹하는 거라는 거 몰라? 어디서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고졸 출신을 데려온 거야 대체. 어머님은 앞에 있는 저를 쏘아보시더니 영어로 저를 비아냥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첫 단계 며느리가 되겠다고 온 거야? 대학 졸업장도 없는 고졸 주제에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 요즘 시대 어떻게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가 없니? 살다 살다 내가 대학도 못 나온 걸 내 집에 들이다니. 아버지는 약사에 어머니는 선생님이라길래 좀 배워나가신가 해서 기대했더니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제가 결혼할 사람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연이 대학 졸업장만 없을 뿐이지 진짜 잘 나가는 작가예요. 엄마도 평소에 책 많이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고 지금 무슨 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를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하니 예비 시모의 표정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래? 대학은 못 나왔어도 글 쓰는 재주는 있나 보네. 그럼 무슨 책 썼는지 드러나 봅시다. 혹시 내가 아는 책인가? 아 저는 인터넷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도 연재하고 있고 또 출판된 책들은 어머 그만 그만 인터넷 소설이라니 그거 백수로 지내는 애들이 보는 거 아니야? 할 일 없는 애들이 폰 붙잡고 인터넷으로 소설 읽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인터넷에 글 몇 줄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야? 뭐가 잘났다고 고졸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착가랍시고 잘난 척하는 거야? 제가 인터넷 소설을 쓴단 말에 더 실망하신 건지 어머니는 고함에 질러대셨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세훈이 너 공부 왜 했니? 변호사는 뭐 하러 됐어? 힘들게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나 돼가지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 애를 집에 데려와? 네 형은 좋은 대학 나온 여자 데려와서 잘만 사는데 너는 대체 왜 이래? 난 니가 결혼으로 이 엄마 속 썩일 줄은 몰랐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작가예요.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 작가인지 본인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부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미 예비 시모에게 저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주제에 변호사 아들에게 시집 오려는 염치 없는 연이니까요. 이쯤 되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싶더군요. 세훈 씨 됐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저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집에 시집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세훈 씨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붙잡는 사람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날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학 졸업장 하나 없다는 이유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남자친구가 찾아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매달리더군요. 지연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학벌에 민감하신 건 알았어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결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난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세훈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도저히 그 결혼할 수가 없어. 나 솔직히 자기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했어. 고졸이란 얘기 듣자마자 돌변하시는 거 자기도 봤잖아. 거기다 날 무시하시면서 영어로까지 비아냥거리시는데 그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자신 없어. 지연아 알아. 우리 엄마가 지나쳤어.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나랑 사는 거잖아. 그러니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직은 지연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마음 좀 돌려줘.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사람은 제 앞에 애원하듯 매달리며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어린 눈물을 보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서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엄마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말겠다는 오기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머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다시 찾아가니 그날 무슨 영어 모임에 가신다면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고졸며느리를 드려도 되는 건지 저를 테스트해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가는 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다들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는 데야. 거기 멤버들끼리 모여서 프리토킹도 좀 하고 영어로 써온 글도 발표하면서 감상 나누는 자리라고. 근데 너 괜찮겠어? 네? 네, 한 번 가볼게요. 그래도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 그래봐야 고졸인 네가 입이나 뻥긋할 수 있겠니? 뭐, 말은 못해도 가보면 도움은 되겠지, 뭐. 그러니 오늘 가서 제대로 배워. 알겠어? 어머님이 데려가 모임에 가보니 부잣집 사모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사람들 영어는 고급회화 수준이었는데 그 속에 있으니 심오 영어 실력이 더 튀더라고요. 그 사람들 발끝에도 못 미치는 레벨인데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옆에 있는데 부끄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영어로 장문은 좀 하나 싶어서 예비 시모가 써왔다는 글을 살짝 봤는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보고 인터넷에 소설 쓴다고 무시하더니 본인이 써온 글소주는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를 몇 줄 써왔는데 그마저도 스펠링까지 다 틀렸더라고요. 하지만 고지어 말릴 새도 없이 심오는 본인이 써온 영작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느라 진을 빼고는 잠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칸으로 들어간 사이 같은 모임분들이 화장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심오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옆었네 영어하는 거 봤어? 본인 입으로 영문학과 나왔다며. 그렇게 영어 좀 한답시고 고개 쳐들고 다니는데 수주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게 나 아까 웃겨 죽는 줄 알았잖아. 내용은 둘째치고 문법도 발음도 다 틀리는데 웃음이 새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아줌마들은 심오를 씹기 바쁘더군요. 딱 들어보니 그 모임에서도 심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게 영어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말로 심오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예비 심오 수준에 실망했고요. 대학 졸업장도 없냐며 저를 깎아내리고 본인은 하도 잘난 척하길래 영어 꽤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실력으로 영문학과는 어떻게 갔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심오한테 실망하고 있는데 며칠 뒤 심오가 저를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가보니 예비 형님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얘가 세훈이 형 와이프 되는 사람이다. 네가 결혼하면 형님이 되겠지? 우리나라 명문대 나온 재원으로 너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가족이라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님으로 잘 모셔. 큰애야 제가 세훈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저 도련님 형수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자주 봐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저랑 어머님이랑 근사한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괜찮으면 우리 예비 동사도 같이 가요. 시간 괜찮죠? 예비 형님과 심오는 저를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동차 발렛을 맡기고 들어가는데 형님이란 사람과 예비 시모가 나누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예비 동서 진짜 고졸 맞아요? 고졸이라기엔 뭔가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요? 얘는 수준이 높아 보이긴 뭘 어차피 고졸인데 그리고 작가라고 해도 백수 애들이나 보는 인터넷 소설 끄적이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괜히 쫄 것 없다. 두 사람은 저보다 앞서 걸어가며 저를 테스트할 생각에 신나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단한 소준인지 한 번 보자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저희 테이블 담당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오는 저 보란 듯이 능숙하게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에피타이저로 루꼴라 샐러드 주시고 메인은 스테이크로 할게요. 국기는 미디움 레어로 해주세요. 그리고 와인도 있죠? 프랑스 브루고뉴 품종으로 마시고 싶은데 피누누아 와인으로 한 병 부탁해요. 시몬은 의기양양하게 영어로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담당 직원이 다시 저희 테이블을 찾아왔어요. 직원은 주문한 와인이 다 떨어졌으니 다른 와인으로 주문해 줄 것을 부탁하더군요. 주문한 스테이크에 어울릴만한 다른 와인도 추천해 줬고요. 뭐 저는 알아서 다른 와인을 시키겠거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시모와 형님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네요. 샐러드부터 와인까지 다 주문했는데 왜 우리 테이블에 또 와서 난리야? 얘 큰애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뭘 하는 거니? 그 그러게요 어머님이 다 주문하신 것 같은데 아하하하 와인 한 병 더 마시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직원은 선뜻 대답하지 않는 시모와 형님을 지켜만 보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못 들으셨나요? 아까 주문하신 와인이 품절이라 다른 와인을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걸 더 추천해 드릴까요? 직원은 다시 한번 설명에 나섰는데 여전히 두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기다 좋은 대학 나왔다던 형님은 문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예비 시모와 형님이 직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직원을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저기 우리가 주문한 피노누아 와인이 다 떨어졌나 봐요. 다른 와인으로 고르라는데 어떤 걸로 마실까요? 여기 담당 서버가 와인 추천도 해주는데요.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들었어. 내가 뭐 그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다른 와인 뭐 마실지 고민 중이었 했다고? 그래 동서 동서가 말 안 해줘도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고를 테니까 동서는 빠져. 예비 시모와 형님은 발끈에 화를 냈어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걸 저한테 들켰다고 느꼈는지 큰소리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하찮고 우스웠습니다. 어쨌든 와인 주문을 마무리했는데요. 시모는 저 때문에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듯 하더군요. 제가 아는 척을 해서 기분 나쁘다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대졸자 영어 가르치는 거니? 고절 주제 누가 누굴 가르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웨이터분을 계속 세워둘 수는 없으니. 동서 지금 동서 어머님 말씀에 토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나나 어머님이나 명문대 출신인데 설마 동서보다 영어를 못하겠어? 이럴 땐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거라고. 아, 네,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셰프가 나와 저희 테이블로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주방 셰프입니다. 주문하신 음식은 입에 잘 맞으시나요? 뭐 불편한 것 없으세요? 셰프의 물음에 그 두 사람은 굿굿 그레이 그레이 만 연시 렌쳤습니다. 셰프는 이어 어떤 메뉴가 가장 입에 맞는지 못 먹는 식재료는 없는 건지 질문을 이어 갔어요. 계속되는 셰프의 질문 세례에 시모와 형님의 표정은 사색이 되기 시작했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짧은 영어로만 대답 하더군요. 두 사람의 짧은 영어의 셰프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셰프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더니 셰프가 돌아가고 두 사람은 갑자기 셰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밥먹게 내버려두지 뭘 나와서 말을 시키고 그런다니 아우 불편해 체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음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처음 듣는 발음 이라서 대답 못 했잖아요 그치 내 귀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난 내가 문제인가 싶었어 근데 그럴 리가 있니? 저 요리사 발음이 이상한 거지 그 말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누굴 무시할 소준도 아니면서 남을 무시하고 까내리는 모습에 정을 부칠래야 부칠 수가 없겠는 겁니다 식사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런 집에 시집가기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중 예비 시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시댁으로 절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예비 형님과 함께 이번에는 처음 보는 외국인이 시댁에 있더군요 왔니 외국인 보고 놀랬지 내가 원어민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어 우리가 알아서 잘 대화할 테니까 너는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놀라지 말고 있으라고 두 사람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자신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발음은 굴려가면서 말을 하는데 질문은 진짜 기본적인 수준이고 외국인이 대답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그러니 외국인 선생님과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네요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니 보는 제가 다 답답했어요 이럴 거면서 왜 굳이 저 사람을 모셔놓고 나까지 불렀나 싶은 겁니다 그 원어민도 도저히 안되겠다 느꼈는지 그냥 말없이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앉아 TV를 보는데 그때 마침 제 소설 원작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아주 신이 나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저 드라마 보세요 저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잖아요 그래 나도 모인 멤버들이 저거 재밌다고 하는 거 들었어 나도 몇 번 보니까 볼만 하더라 그쵸 저거 드라마 원작 소설 있어요 저 읽고 있는데 드라마보다 소설이 훨씬 더 재밌어요 어머니도 보실래요 뭐 재밌어 봐야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소설 아니야 난 그런 거 취급 안 해 에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인터넷 소설 무시하면 안 돼요 저렇게 인터넷 소설 이나 웹툰들이 책으로도 출판되는 시대라고요 저거 쓴 작가도 아주 돈방석에 앉았다 잖아요 형님의 말에 심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인터넷 소설 작가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겠네 너 저 정도는 되니 우리 아들 같은 변호사 만나려면 너도 저 정도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하긴 네가 저 정도가 될 리가 없지 능력도 없이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니 그거에 혹해서 내 아들 꼬신 거지 그치 대학도 못 나온 내가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신 건지 심호가 저를 향해 화풀이를 했고 그 순간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금 저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드라마 보는데 우리 같이 드라마 얘기해요 영어 선생님이 나서서 말을 걸자 심호와 형님은 마치 합의라도 맞춘 것처럼 입을 꼭 닫았습니다 신나게 떠들다가 영어로 말을 거니까 입을 꾹 닫아버리는데 솔직히 팔리더라고요 그러다 시모가 저한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었는지 입을 뗐어요 저 저 드라마가 재밌나봐요 선생님도 좋아하시나보네 그렇게 재밌어요 그럼요 이 드라마 보세요 줄거리 알아요 모르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이 드라마 얘기 나오니까 신나셨나보네 음 근데 난 저 드라마 잘 모르는데 어쩌지 안되겠다 얘 큰애야 니가 우리 제시카 선생님 말동무 좀 해드려 이 드라마 좋아하는 거 같은데 니가 같이 대화 좀 해봐 네 어머니 제가 좀 이야기 해볼게요 제시카 나도 저 드라마 챙겨봐요 진짜 재미있죠 형님이 말을 걸자 외국인 선생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영어로 술술 말하는데 이내 형님 얼굴은 썩어들어 갔습니다 극기하는 본인도 못하겠는지 한숨을 내쉬며 한국말을 시작했어요 아 영어로 말하기 현기증 나 죽겠네 어머니 전 물 한잔만 가져올게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시카 선생님이랑 대화하세요 네? 응? 아 나도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목이 좀 아프네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뭐 저 사람 말에다 대꾸를 해줘야 되니 우리도 좀 쉬자 시모와 형님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떠넘기다 이내 포기하고는 그걸 합리화 하더군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지들 수준도 모르고 까부는 예비 시모와 형님한테 이제는 한수 보여줄 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시카의 말 상대를 시작했습니다 저거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사실 내가 저 드라마 원작 소설 쓴 작가예요 오마이갓 정말이에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즘 저 원작 읽고 있는데 당신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체를 밝히자 그 외국인은 박수를 치면서 저를 만나 영광이라며 본인 가방에서 제 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거 봐요 나 당신 책까지 샀어요 나한테 사인해줘요 좋아요 내 소설 재밌게 읽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내 팬을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저는 웃으면서 외국인이 건넨 제 소설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 있더군요 시모는 못 참겠는지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얘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선생님이 너한테 사인을 왜 받아 아니 그것보다 너 영어를 할 줄 알아 니깎게 영어를 안다고 네 잘 들으셨죠 제가 영어를 좀 해요 어쩌죠 고조리 우리 어머님이랑 형님보다 영어를 잘 하네요 너머 어디서 외워왔어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급히 배워왔니 그러자 형님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쵸 어쩐지 어쩐지 고조리 저렇게 영어 발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도련님 붙잡으려고 급하게 배웠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추측들 그만하시고 이제 두 분도 인정이라는 걸 좀 하세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영어를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셔서 덕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지냈어요 그때는 주변 친구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저를 그 먼 타지까지 데려온 부모님이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타지에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말도 안 통해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귈 때 인터넷에 소설을 쓰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부족한 영어 실력도 혼자 인터넷에 소설을 쓰며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 소설이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쳤을 때 유일한 내 친구가 되어줬다구요 그런데 당신들이 내 소설을 무시하고 내 진한 노력을 무시해? 하긴 무식한 양반들이 내가 말한다고 뭘 알겠어요? 몇 마디 대화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건네지 않았던 제 명함을 던져줬습니다 명함을 주워들고 제 필명을 본 형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잠깐 진짜 이 사람이 맞아? 정말 내 예비동서가 이 사람이라고? 형님의 표정이 달라지자 시모가 답답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얘 대체 뭔데 그래? 명함에 뭐라고 써있길래 그러는 거야? 어 어머니 예비동서가 저 사람이에요 어머니랑 저랑 재밌게 본다는 저 드라마 원작자요 저 소설 판권 팔아서 돈방석 앉았다는 그 작가가 바로 예비동서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모가 쓰러질 듯 놀라더니 갑자기 절 붙잡았습니다 너 너 저 말이 사실이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저렇게 잘나가는 작가였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작가 선생님을 몰라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잘나가는 작가였어? 시모는 그제야 아부하며 친한척하며 절 붙잡고 웃는데 그 손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노우시죠? 제가 왜 이 집 며느리예요? 저 이젠 이 집에 들어오라고 두 분이 무릎 꿇고 매달려도 안 와요 수준 떨어져서 정말 내가 돌았어요? 덜 떨어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도 시집을 오게? 그러자 시모가 발끈했습니다 뭐? 덜 떨어지는 시댁 식구들? 내가 잠깐 띄워주니까 우리가 만만하니? 칸이 폐 밖으로 나왔어 어디 대학도 못 나온 주제 말이 많아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할 일이지 어디 토를 다뤄 아줌마 내가 대학만 못 나왔지 아줌마보다 잘났어요 아줌마는 본인이 영어 잘하는 줄 알죠? 아줌마 영어 실력 완전 구려요 어디 가서 영어 한다고 입도 뻥끗하지 말아요 입 벌릴수록 아주 팔린 수준이니까 너 너 지금 뭘 했어 아줌마 실력이 어쩌고 어째 아줌마처럼 수준 떨어지는 시어머니 자리 나도 싫어요 몇 십억 줄대도 이 집에 시집 안 온다고 시모는 저한테 무시당한 게 분했는지 벌벌 떨며 졸도하고 나중에는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형님은 시모를 붙잡으며 지금 뭐하는 거냐고 저한테 훈계하더라고요 동서 어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학 못 나와서 예의도 못 배웠어 하 참나 저기요 그쪽도 주제 파악 좀 해요 당신 영어 못하죠 식당 가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던데 꼴에 무슨 영어를 한다고 아니 그 좋은 대학 나왔다면서 어떻게 영어 한마디를 못해 솔직히 그 대학 나온 거 뻥이죠 아니면 학교 돈이라도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여자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학교 돈 내고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는 사색이 되어 제게 따졌습니다 워낙 영어를 못하길래 한 번 던져본 말이었는데 진짜 돈 주고 대학 갔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란 시모가 형님에게 고함을 질렀죠 너 그 학교 돈 내고 들어간 거야 공부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 공부 잘했다더니 너 지금까지 나 속였던 거니 그래 그래요 저 속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달라요 어머니야말로 대학 다니신 거 맞냐고요 어머님 영어도 솔직히 콩글리시 수준이잖아요 까놓고 어머니도 말해봐요 대학 못 나왔죠 영문학과 나왔다는 거 다 개뻥 아니에요 갑자기 예비 시모와 형님이 싸우는데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었어요 둘이 싸우는 걸 보는데 정말 한심해서 더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았습니다 지, 지연아 너 어딜 가니 가지 마라 내가 미련했어 이렇게 사과하마 어른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성질을 부려 너 그럼 못 쓴다 그러지 말고 마음 고쳐먹어 우리 세훈이랑 얼른 결혼해라 내일 당장이라도 식 올려 결혼해서도 열심히 글 쓸 거지 나도 이제 작가 며느리 보는구나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될 테니까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응? 내 며느리 되어줘 정말 잘해줄게 하 정말 진절머리가 다 나네 나 이 집안이랑은 진짜 끝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도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만 할게요 그 쓰레기 같은 영어 실력으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듣기 역겨우니까 아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파혼을 선언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며느리 되어달라고 애걸 복결하며 매달리는 거 걷어차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지금까지의 일을 알게 됐고 미안해서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란 사람은 아들과 달랐습니다 어찌나 뻔뻔한지 저를 찾아와 몇 번이나 매달리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마음 고쳐먹고 세훈이랑 결혼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아니다 내가 너희 결혼하면 진짜 쥐죽은 듯이 살게 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다 싶을 정도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줘라 아줌마 아줌마 대학 나온 며느리 원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며느리감 다시 찾으세요 4년째 나온 며느리로 한 번 잘 구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저 다음에는 경찰 부릅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고 본인 엄마와 연을 끊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했대요 그리고 집안 망신시킨 예비 시모는 시부한테 쫓겨났다고 들었네요 이게 바로 딱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마터면 천박한 집구석에 시집가서 제 인생 완전 망칠 뻔했다니까요 이런 일을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는 거겠죠 우리 부모님같이 멋진 시부모님을 생각했다가 수준 이하의 애비 시모를 만나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 생각까지 싹 사라졌답니다 당분간은 그냥 일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나중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또 있을지 예상할 수 없겠지만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Hayon Jam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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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íz game eng… 아멘